아, 아프시겠다. 여기 있어. 여기 앉는 거 있어. 여기 그러고 계세요. 자, 앉으세요. 여기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뜨끈뜨끈, 뜨끈뜨끈,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 다리도 아프신데 하루 종일 일만 하시네요. 허리 안 좋아, 어깨 안 좋아, 다리 안 좋아. 다 아파. 간절이 다 어떻게 됐나 봐.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또 메주를 쓰고 손수 된장을 만듭니다. 우와. 잘 끓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잘 끓네. 와. 아이고. 아, 색깔 잘 나네. 이건나, 이건나 하나 먹어볼까? 맛봐요. 달아, 달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어렸을 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더 달라고 했더니 야, 메주 해야 돼. 그래서 안 주시더라고. 달아, 이게 막. 고소한 냄새나지, 그죠? 이야, 이런 콩으로 했으니 된장이든 청무장이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정성들인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걸 알기에 직접 장을 담그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데요. 아이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아이고. 어깨도 아프고 하니까.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상훈 씨가 좀. 네, 그럼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네, 이제 저거 치고. 이럴 때 나서라고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기만 주십시오, 어머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나도 안 떨어졌으. 이야, 잘했어.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새 양반을 신고 해야 돼, 이거 먹는 거라서. 맞아, 맞아. 밟아. 밟아. 오, 이 느낌 뭐지 이거? 어머니가 은근히 이거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 혹시 이거 밟으시면서 아버님 생각한 적 없으세요? 욕할 때가 많지. 영감 생이 말도 안 들어 먹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머니. 야, 더워, 더워. 아이고, 허리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야, 그냥 자동으로 매주가 나왔네, 그냥. 나 이제 허리가 아파 못하니까. 아이고. 조심히 넘어질 거 같아, 잘못하면. 가하련다 떠나련다. 좋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보따리에 항온빛이 젖어. 와, 어머니 이 매주트리 이거. 이거 뭐야? 한 40년 됐어. 40년? 내 얼굴들. 와, 이거 철사에다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신랑이. 우리 집은 골동품이 많아. 골동품이야, 전부 다 그냥. 박물관이야, 박물관. 아이, 쏙 들어가네, 엄마 발이. 이야, 이것도 다 지혜구나. 아이고, 역시. 이래서 매주가 딱딱해지는구나. 힘을 줘서 꽉꽉 밟아야 매주가 마르면서 갈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쁘게도 만들어졌네요. 매주를 매달 새끼줄도 직접 만드신다는데요. 저도 신인 때 사극에서 머슴 역할할 때 새끼 꼬는 걸 조금 배웠었거든요. 새끼 꼬는 것도 매주 뭐 이런 걸 하니깐 꼬지. 거의 안 꼬잖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 아, 괜찮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아이고. 자,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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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밖에 이제 해가 다 졌어. 아이고, 어둡네, 아마. 와, 엄마 아침 새벽에 만나서 지금 하루가 다 갔어요. 그러네.